어제 사이버펑크 2077 해킹의 일부로 게임 소스 코드와 함께 다양한 동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그 중 3개는 개발하면서 생긴 버그들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게임이 잘 개발되어 출시 후 이런 버그를 볼 수 없었다면 즐겁게 볼만한 영상이었겠죠. 그런데 네번째는 다른 영상입니다. 사이버펑크를 개발할 2013년도 프리알파 영상입니다. 사실 이때는 개발사 CDPR이 사이버펑크를 개발하기 시작한 단계여서 이 영상은 거의 컨셉 영상에 가까워 보입니다. 영상은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2013년도에 만들어진 영상이고 컨셉트 같은 영상이어서 그럴 테지만 지금과 달리 플레이어의 캐릭터, 의상, 무기 등등을 볼 수 있는 3인칭 시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이버펑크의 개발을 시작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곳은 여케인 산드라가 나오는데 샤워를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누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고편에서 나오는 사마귀 블레이드, 여자가 입고 있던 그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뭐 이미 출시된 게임이고 3인칭이라는 것을 빼면 그리 놀랄 것은 없지만 개발 초기 단계의 영상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테슬라의 가장 비싼 세단 모델S 플레이드 플러스를 취소했습니다. 어제 일요일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팬들에게 출시를 약속한 테슬라 모델S 플레이드 플러스는 테슬라의 새로운 세단 모델S의 플레이드 플러스 버전으로 1100마력 한번 완충해 520마일, 약 840km의 거리를 뛰고 제로백을 2초 안쪽으로 달릴 수 있는 가속력을 가진 모델입니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머스크는 플레이드만으로 충분히 좋기 때문에 플레이드 플러스는 취소되었습니다 라며 트윗을 날렸습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는 5,600만명이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초 이내에 제로백, 인류가 만든 차 중 가장 빠른 차는 믿어져야 합니다 라는 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출시를 취소한다면서도 출시를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것처럼 틀립니다. 미주에서 3월에 테슬라는 모델S 플레이드 플러스의 가격을 만불 인상하여 약 15만 불까지 가격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주문하는 옵션은 5월 마지막 주에 테슬라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플러스 버전이 아닌 그냥 모델S 플레이드의 고급 버전은 가격이 약 119,900달러이며 이 버전 역시 1020마일의 마력과 2초 이내에 제로백이 가능한 가속을 제공합니다. 머스크는 이전에 6월 3일에 캘리포니아 프리몬티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모델S 플레이드 딜리버리 행사를 계획했었는데요. 이 역시 10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업계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칩 부족 현상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 고객을 위해 저가형 모델3 세단 및 모델Y 크로스오버 조수석에서 레이더 센서와 요추 지지대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의 요인은 업계 전반의 주요 공급망의 가격 압력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 좋아요! 테슬라 좋아요! 다음 삼성 연구팀이 신축성 디스플레이를 개발하여 새로운 디스플레이의 장을 열었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 연구팀이 열을 가하지 않아도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는 OLED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피부에 붙이는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의 형태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깨지지 않고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보통의 디스플레이는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깨지며 접이식 디스플레이도 한계가 있습니다. 팀은 탄력성이 높은 소재인 엘라스토모라고 하는 재료를 수정하여 신축성 있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했으며 기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이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자부품이 탄성 소재에 살고 있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팀이 말하길 이 소재는 어떠한 문제 발생 없이 1000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팀은 이 기술을 심박수 모니터에 적용했습니다. 모니터는 피부에 밀착되어 형태를 맞출 수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손목 안쪽에 붙여놓고 심박수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이 늘어나는 디스플레이의 장점은 사용자가 피부의 일부라고 느껴 잠잘 때나 운동할 때에도 손목에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팀이 말하길 이 신축성 있는 모니터를 부착 사용함으로써 보통 표준 모니터보다 2.4배 더 정확한 심박수 판독값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심박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은 건강을 위한 상품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삼성이 이 기술 적용한 기기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더 성숙해지면 혈압, 말초산소 포화도 및 근전도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했거나 이런 공상과학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술이 미래 사이버그에서 볼 수 있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 없이 피부에 바로 이식된 장치처럼 보일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장치를 몸에 이식하는 것이 미래에 우리가 맞서야 하는 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기술이 발전하면 사이버그처럼 우리 신체를 모니터링하거나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 사이버펑크에서 리퍼닥을 찾아가 새로운 기술을 내 몸에 추가하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내 몸에 삼성 로고가 있는 건 좀... 다음 AI가 아마도 글로벌 시장에서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21년에 인공지능 시장의 전망도 좋지만 앞으로 향후 7년 동안의 전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최근에 그랜드뷰 리서치에서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AI 시장은 2028년에는 거의 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금보다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인공지능 AI 시장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40.2%의 복합성장률로 성장하여 2028년까지 미화 9972억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에서 2020년의 시장은 약 600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딥러닝 기술의 대규모 적용과 인공지능 하드웨어 생산 및 사용에 엄청난 증가입니다. CNBC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하드웨어 분야의 초기 이동자들은 엄청난 보상을 받았으며 진정한 시장은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석기관인 오펜하이머는 AI 하드웨어 시장이 2025년까지 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테크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치키치키치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